우리 셋이 친군데 괜찮을까? 피자, 치킨, 뭐 먹을래? 피자, 치킨 둘 다 시킨다 난 항상 망설이고 파스타도 파스타도 결정이 늦어 거기 돈 넣자 그래서 쟤는 항상 내 선택을 도와주지 아, 네네네 야, 나 없이 먹기 있냐? 와, 너네 진짜 나 빼고 너무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친구가 한 명 더 있어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였고 내가 좋아했던 지혜 아, 역시 필요한 도미노지 이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담백한 웰빙 피자 다 아, 시끄러워 또 시작이네 윙도 먹어 역시 우리 준수 야, 너도 준수처럼 좀 챙겨봐봐 알아서 먹어 이거 이거지 야, 미쳤냐? 내놔 내놔 재보고 개선하라고 하자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이에 이래야 좀 불쌍해 보여 야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어 야 준수 눕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 준수, 너 지금 비워졌어? 무슨 소리야 야, 야, 야 마셔, 마셔 저기요 저기요 저 여기 물 좀 갖다 주세요 뭐야,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? 야, 우리가 친구가 몇 년인데 너 몇 키로인지도 알걸? 나 별로 안 나가거든 근데 목소리 커진다 준수야, 나 별로 안 나가 보이지 너 정도면 말랐지 응 그래, 그래 너 예뻐 응? 너 예쁘다고 뭐야, 왜 그래 징그럽게 여태까지야 다른 친구의 장난이 이상하게 신경 쓰였어 야, 우리 이 차 어디 갈래? 너 전엔 새로 생긴데 거기 가고 싶다면 글로 가자 좋다 야, 근데 거기 요즘 핫해서 예약 안 하면 못 들어가 응, 예약했어 뭐야, 언제 했어? 오빠가 좀 센스가 있거든 오빠는 개뿔 준수, 너도 괜찮지? 어, 난 다 좋아 야,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갔다 와 아, 맞다 야, 나 잠깐 전화 좀 아, 뭐야 둘이서 나 빼놓고 아, 혼자 있으면 심심한데 야, 준수야 야, 준수야 뭐야, 언제 왔어? 나 요즘 왜 이러지? 뭐가? 왜 지혜가 여저러 보이지? 미쳤다 야, 너도 웃기지? 아니 전혀 웃기지 않아 얼마 전부터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 친구잖아 친구라고 어쩌하는 건 아니잖아 난 처음 봤을 때부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부탁인데 오늘 나랑 지혜랑 둘이 같이 있게 도와줄 수 있냐? 내 친구는 항상 나보다 빨라 야, 너너들이 뭐하냐? 나 왕따 시키냐? 매번 이렇게 기회를 놓치는 게 가자, 가자, 가자 화장실 갔다 와 나도 답답한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답답했을까 뭐 했을까? 야, 준수 야, 준수 야, 너 뭐야? 왜 혼자 가냐? 전화는 또 왜 안 받고?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석태 언니가 걔 주사 알잖아, 집 가는 거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? 간다 나 석현이한테 고백 받았어 어 뭐야, 알고 있었어? 그냥 시간을 좀 달라고 했어 우리 셋이 친구인데 왜? 괜찮을까? 너는 어떤데? 나는 뭐 성격도 나쁘지 않고 재미있고 아이, 뭐 그냥 그냥 그럼 됐네 야, 그냥 만나라 근데 셋이 만날 때 어색하지 말고 괜찮겠지? 야, 뭔 상관이야 식당 들어가자 그래 야, 너 다음에도 연락 안 하고 가면 죽는다 그때 알겠어 얘들아, 죽어 야, 연락해 나 간다 그런데 그때는 후회가 되더라 조금만 더 빠를 걸 붙잡을 걸 처음 봤을 때부터 고백할 걸 결국 친구는 내 짝사랑이 끝까지 결정 지어줬어 참 바보 같게 엄마 야, 너는 아니, 나는 DERLAND 일부러 우리 우리 wellbeing 우리 우리 우리는 우리